블라블라 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 블라썸 입니다 제목 너무 좋죠 인스타벨 너무 좋죠 40년 아니었냐고 댓글에 20범이 아니라 40년 한거 아니었냐는 댓글도 있는데 아 저 40년 정도 하고 싶죠 오늘부터 4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만날 거에요 1시간 동안 만날 거니까 잊지 말아 주시구요 8시 반부터 대기 해주셨다가 어플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에요